안녕하세요. 텍스업 3D 한국대표 최재철입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저희 흡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흡수 2024 프로젝트 업데이트, 즉 제품 정보 소개입니다. 작년에는 4월에 오프라인으로 서울에서 여러분을 뵀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시간은 Q&A까지 약 5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 회사의 기업 이념과 그리고 3차원 엔지니어링 업무에 관계되는 업무 플로우와 저희 솔루션의 맵핑 관계를 소개하고요. 이어서 오늘 주제인 흡수 제품 5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각각에 대한 2024 신기능 업데이트와 올해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일부 데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Q&A가 있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업 3D 존재 이유는 기업 모토라고 되겠죠. 하이엔드 3차원 그래픽 기술을 SDK로 고객에 공급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 혁신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B2B의 한 형태로 여러분 3차원 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기초 부분을 저희가 공급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차원 엔지니어링 업무와 저희 텍스업 3D 제품의 연결 관계입니다. 통상적으로 3D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 플로우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CAD 데이터 입력, 시각화, 그래픽이죠. 그리고 모델 편집, 그리고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공유 또는 배포로 이루어집니다. 텍스업 3D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최적의 개발 툴킷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종의 흡수 제품군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만, 모델러나 해석 등 별도의 포트폴로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흡수 제품 출하 버전에 대한 표기법이 변경됐습니다. 작년에는 매년 메이저 버전과 두 차례의 서비스 팩, 그리고 서비스 팩별로 서너 차례 업데이트가 출하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마이너 번호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고 그 뒤에 업데이트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히 대응하고 고객의 전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릴리즈가 7차례가 있었고요. 올해는 9차례 릴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은 저희 홈피에 공유되어 있는데요. 저희 홈피에 보면은 디벨로퍼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솔루션들이 있는데, 로드맵은 거기에 다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버전은 2024.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HOOPS Exchange를 소개하겠습니다. HOOPS Exchange는 3D 데이터를 고속으로, 동시에 고정밀도로 변환 추출해주는 개발 툴킷입니다. 30종 이상의 CAD 포맷을 지원합니다만, Big4, 카티아, NX 크레어 등, 그리고 최근에 래비에잇이나 IFC 등 오리지널 데이터를 직접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서 스텝이나 JT 등 ISO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리딩 속도는 저희가 경쟁하는 3D 솔루션 중에서 가장 빠르고, 메모리 소비도 가장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가 독자 기술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징으로는 HOOPS Exchange가 파라솔리드, ASIS 등 모델링 커너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B-LAP이 적용된 3D CAD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B-LAP 모델링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어서, 모델에 대한 편집 작업을, 3D CAD 작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3D 모델에 수반되는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애트리뷰트, PMI, CAD 피처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PMI는 비주얼뿐 아니라 시멘틱 PMI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후공정의 쪽에 어떤 자동화나 생력화, 이런 쪽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HOOPS Exchange의 특징은 오리지널 고유 데이터 포맷을 변형하지 않고, 원형 형태를 유지해서 읽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HOOPS Exchange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사항은 각 CAD 포맷에 대한 최신 버전 대응입니다. 저희 대부분 고객이 CAD 데이터 변환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최대한 단기간에 최신 버전의 CAD 포맷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은 최신 버전 대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CAD 포맷의 어떤 신규 버전 발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대응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우선사항으로는 고객으로부터의 리포팅된 버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신기능 추가인데요. 많은 고객께서 기능 추가를 요청하십니다만, 저희 회사의 개발력 한계로 인해서 추가 기능에 대한 선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마켓, 시장의 업무 플로우에 크게 효과가 반영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 현재 신 버전 지원 현황입니다. 상세한 예약은 Hoops Exchange 릴리즈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근에 출하한 각 캐드 포맷에 대한 최신 버전 지원 일람입니다. 이어서 제조 관련 2024 신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카티아 V5의 퍼브리케이션 서포트인데요. 퍼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바디나 지어메트리 등 일종의 어떤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공유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퍼브리케이션으로 선언된 상태에서 오리지널 엔터티를 변경하면 그게 적용된 모델에서는 자동으로 캐치해가지고 동시에 모두 변경되는 것,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협력 설계나 이슈, 설계 변경 등 후공정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솔리드 엣지의 컴플리케이션을 리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빠졌는데, 솔리드 엣지의 어셈블리로 정의된 지어메트리 추출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프레임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컴포넌트가 아니고 어셈블리 레벨로 정의된 지어메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리드 엣지의 컴플리케이션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일부에 어떤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든지 하는 그런 니즈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엑스의 어셈블리가 외부의 어떤 JTE 어셈블리 파일을 참조할 경우에 그 이 경우를 어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TE의 인크리멘탈인데요. JTE가 일종의 하나로 된 파일, 일종의 모노리식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내부의 어떤 어셈블리나 파트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부분적으로 특정 서버 어셈블리를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화면이 쉐어가 된 줄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설 관련된 신기능을 소개하면요. 현재 IFC의 리딩 속도 개선입니다. 이전 버전에서 대규모 IFC 모델에 대한 리딩 속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올 버전에서는 고객이 기대하는 리딩 스피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레빗의 리딩 품질 개선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개선점이 있는데요. 먼저 LOD가 개선돼서 이전 버전보다 충실한 퍼포먼스의 모델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인 경우에 액셀 모델이 케이스만 심플하게 디스플레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스 요소의 색깔과 투명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메스 요소는 여러 공간의 정의에 굉장히 활용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온오프로만 표시했었는데 이번 버전부터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원 라이트 소스와 작업평면 그리드 그리고 글래스 패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빗에서는 비표시가 디폴트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의 어떤 후공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사용자 편의성 유저빌리티입니다. 흡수 익체인지를 보다 쉽게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신규 개선 포인트인데요.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C샵을 공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래퍼용 샘플로만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 제품부터 공식으로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이레벨 API 지원입니다. 캐디 데이터의 여러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종의 흡수 익체인지 API가 비기너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최소한의 코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하이레벨 API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성 추리 정보를 간단하게 취득하거나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간단히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큐멘트 헬프 내용이 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프로젝트로 헬프를 좀 쉽게 개선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어떤 프랑스인이 만든 영어를 네이티브로 어떤 오리지널 형태로 손을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버전을 위한 올해 개발 로드맵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원칙대로 저희 각 CAD 포맷에 대한 최신 대응 작업이 최우선 상황입니다. 올해는 15건의 신규 포맷 대응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ARM이라든가 정보 시큐리티 보안 기능이 있는 CVE 등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발 로드맵 중에 제조 분야 관련한 몇 가지 예정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의 물성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재료명이나 덴설티 등 심플한 그런 측면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추가로 영스 모듈, 호화성 레이셔, 전단계수 등 열 전도율 같은 이런 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Q1에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CAD 포맷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성치가 CAD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API가 추가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가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레오의 레이어 기능 대응입니다. 레이어 기능은 어셈블리 구성 요소를 관리해간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솔리드웍스의 황금용 CAD 피처인데요. 기본적인 CAD 피처는 흡수 익신지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 황금 전용 CAD 피처는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되면 일종의 프레스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티크니스가 고려된 밴딩 라운드를 결정한다든가, 프로그레시브 가공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GLTF의 드레코 압축 지원입니다. GLTF 파일은 최근 급속하게 보급되어 있는 포맷입니다. 확장 기능 중에 드레코 압축이 실현이 되면 사이즈가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리드와 라이트 동시에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테셀레이션 개선입니다. 흡수 익신지의 대부분의 고객이 테셀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석이나 캠 같은 후공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품질의 비주얼레이션 등이 가능하도록 테셀레이션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T종션 해소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T가 발생하면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지어메트리의 갭이나 오픈, 즉 터지는 현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해결이 되면 메시가 완벽하고 가급적이 어떤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건설 분야 관련 계획입니다. 먼저 어떤 벤틀리의 마이크로 스테이션 포맷에 대한 리딩 지원입니다. 벤틀리 마이크로 스테이션 DGM 파일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건설이나 플랜트 사업에 많이 적용되는데요. V7, V8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IFC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IFC 4.3이 Q4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과 함께 추가되는 신규 클래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용자 편의성 유저빌리티의 어떤 지속적인 추가 개선입니다. 2024 신규 등에서 하이레벨 API를 소개했습니다만 내년 버전에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칼라라든가 뷰라든가 컴퓨레이션 등 보다 간단히 취득할 수 있는 API가 계속 제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 버전에는 파이썬 래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은 AI, CA 등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트렌디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물성취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스 모듈, 열 전도율 등등을 다큐멘트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흡수 익체인지의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C-SHOP의 API 활용법 데모입니다. 익체인지의 인스탈 폴더에는 이게 C-SHOP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Related Technology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C-SHOP API를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데이터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더를 풀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익체인지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가 익체인지 C-SHOP의 본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본체에 라이선스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선스 파일은 C에서 사용하시는 라이선스 파일을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카피, 페이스를 해놓으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샘플스 디렉토리에 익체인지.sln 솔루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동하면 C-SHOP 샘플을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보면 C에서 익숙한 자주 사용하는 소스 코드 샘플들이 똑같이 맵핑돼서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플한 임포트 엑스포트를 프로젝트를 지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스에 있는 아규먼트를 확인한 이후에 프로퍼티 다이알로그에서 애플리케이션 아규먼트 창에 일종의 익체인지 패스, 플래그로 된 패스를 지정하고 읽고자 하는 입력 파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여기서 스텝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텝 파일을 지정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결과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스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만 디버그 스텝으로 실행을 해보면 C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경우와 대비해서 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어떤 DLL이 들어있는 바이너리 패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익체인지 버전이 C하고 C샵하고 동일한 버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어떤 C샵으로 서치해보시면 다큐멘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편의성 유저빌리티 데모인데요. 메쉬 API는 2023 SP2U1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일종의 리프레젠테이션 아이템을 뒤져가지고 테스트3를 찾아서 복잡하게 추출했는데 메쉬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추가돼가지고 심플하게 메쉬의 어떤 각종 포인트 좌표라든가 포인트 리스트 그리고 페이스리스트 등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에 어떤 이 추출된 데이터로는 어떤 테셀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가지 뷰어를 만든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저빌리티로는 2024 버전부터 되는데요. 캐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골라보다 편리하게 추출하는 API입니다. 그전에는 일종의 비지터 패턴이란 굉장히 사용하기 까다로운 그런 방법을 썼는데요. 캐드가 가지고 있는 추리, 레이어, 노드 등 하이럭 기간 정보를 여기서 지원하는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는 트래버스 API가 제공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샘플은 새로 추가된 메쉬 뷰어라는 샘플이 있는데요. 메쉬 뷰어를 실제로 돌려보시면 아까 두 가지 API를 그러니까 메쉬 정보하고 그 다음에 트래버스 정보를 데모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샘플 데이터 읽고자 하는 패스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드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트리 정보를 XML로 플린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덤프 모델 추리 원하는 XML 파일을 지정해 가지고 프로포트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추리는 어떤 노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전에 했던 비지터 패턴보다 굉장히 이지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뷰어 샘플하고 지금 보시는 메쉬 뷰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전 뷰어는 비지터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메쉬 뷰어는 바로 새로 만들어진 메쉬 데이터하고 트래버스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추리 정보는 데모 뷰어와 같이 맵핑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흡수 퍼블리쉬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흡수 퍼블리쉬는 3D 모델 공유 기능을 위한 개발 툴인데요. 아시다시피 3D PDF 그리고 HTML 그리고 표준 CAD 포맷을 출력하는 툴입니다. 3D PDF는 3D 모델, 제조 정보, 도면 표기가 일체화된 유용한 유용한 두 팩토 포트폴리오 문서입니다. 작업 지시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기술문서, 데스크탑 퍼블리쉬로 채용되기 때문에 군수품이나 항공기 등의 표준 문서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ML은 브라우저 상태에서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만 있으면 브라우저만 있으면 3D 모델에 대한 뷰잉이 가능한 그런 포맷이고요. 그리고 표준 CAD 포맷인 IGS나 스텝이라든가 JT 등 ISO 표준 출력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 신기능을 말씀드리면 올해 Adobe 리더의 모델 오퍼레이션 문제를 좀 해결했습니다. Adobe 사로부터 협력을 얻어서 뷰의 방향, PMI 선분 종류, PMI의 데이텀, 디렉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Hoops Publish에서 사용되는 PDF 라이브러리를 여러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문서가 보안이라든가 어떤 취약점 노출할 때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Adobe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 버전용 개발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 표시 방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부품표의 어떤 텍스트랑 그 다음에 PMI 같은 걸 선택할 텐데 지금도 어떤 PMI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하이라이트 칼라를 좀 다양하게 그리고 어떤 블링크 기능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좀 더 다양하게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이 완성되면 3D PDF가 일종의 PMI 관리가 좀 더 쉽게 완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able to PDF라는 것을 중간에 내려서 include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 할 필요 없이 저희 자체 함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저희 Hoops Publishing은 데모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략하고요. 다음에 Hoops Communicator로 넘어가겠습니다. Hoops Communicator는 3D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한 전문 툴킷입니다. 주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는 엔지니어링 업무 플로우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스트리밍 기술을 쓰기 때문에 대규모 모델을 고속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표시가 두 개 다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거는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복잡하고 대용량 모델을 호압축해서 경량하러 웹 화면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uthoring 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지어메티를 리얼타임으로 생성해 가지고 웹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도 적어놓지 않았네요. 그리고 올해 버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기능, 유저빌리티 기능인데요. 일종의 커스텀 스트림 캐시 서버 I.O를 도입했습니다. 스트림 캐시 서버를 헤드리스 서버, 그러니까 헤드리스 서버는 로컬 인터페이스가 없는 거죠. 이걸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들은 굉장히 어떤 효율적이고 보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어서 스트림 캐시 서버 I.O API는 모든 파일에 대응할 수 있고요. 따라서 클라우드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T API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백엔드에 적용할 수 있고요. 특히 Azure의 Blob Storage 또는 AWS의 S3 솔루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컨버트 XML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세한 테셀레이션 옵션 세팅이 가능합니다. 컨버터 XML로 세팅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는 일종의 LOG 세팅밖에 없었는데요. 퀄리티 옵션에서 0부터 4까지 지정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XML을 지정하면 훨씬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려면 2023 SP1로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샘플을 얻어다가 바로 확인해 보시면 이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테셀레이션 에로디 뿐만 아니고 코드의 하이트레이션, 삼각형 미니멀 앵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테셀레이션 정밀도를 프로그램 하지 않고도 충실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앱 애플리케이션이 고컬, 하이퀄리티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펑 라이팅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펑, 칼라, 일종의 스펙큘러, 앰비엔트, 디퓨저를 변경하고 조명을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데모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의 디벨러퍼 존에 GitHub에 들어 있습니다. GitHub에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리포지터리에 커뮤니케이터로 서치해 보면 금방 이 데모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모는 HOOPS 커뮤니케이터 에디팅 신 프로포티라는 그런 데모인데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용은 잘 리드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미에 참조해서 실행하면 그대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설치를 하시고 물론 npm 인스토리 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설치해서 콘솔에서 하죠. 콘솔 열어서 npm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npm 런 데브를 하면 로컬 호스트가 살게 됩니다. 로컬 호스트가 살면 거기에 UR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문자 O를 누르면 화면이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조명 광원이죠. 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조명 상태가 세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세팅한 데이터는 제이선 파일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이 제이선 파일을 적절히 세이브 해 가지고 언제든지 되돌려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브 한 파일을 다시 히스토리 제이선을 읽어서 아까 상태를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 칼라 세팅하는 부분도 마치 들어 있는데요. 스페큘러, 앰비엔트, 이미스에 대한 여러가지 콤비네이션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해 보면 폰 칼라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포프 커뮤니케터 고객 기능 요청에 대한 업그레이드 내용인데요. 먼저 3D 커넥션입니다. 스페이스 마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3D 마우스를 많이 쓰는데요.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의 캐핑, 단면을 잘랐을 때 캐핑 지어메트리 생성하는 APL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까지는 디스플레이만 됐었는데 이제는 캐핑 지어메트리를 실렉션을 할 수 있어서 서피스의 면적이나 아니면 선분 측정 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마우스 사진입니다. 3D CAD 작업 생산성에 도배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떤 작업자 피로도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캐핑 지어메트리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캐핑 지어메트리는 샘플이 아직 Quick Start Index Example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Viewer Example에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샘플명은 Capping Retrieval.html입니다. 인덱스에 연결이 안 됐지만 바로 Cut & Paste에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Cutting Section을 이동하면 해당된 단면의 지어메트리가 우측에 생성되는데요. 지금까지는 Display Play만 됐었는데 지어메트리, Face, Line 등을 피크를 할 수 있어서 단면의 서피스나 선분 측정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는 TypeScri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Point-to-Point Distance Measure Operator 이런 것을 적용하면 이런 거리, 이런 디스턴스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돌려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2.2, P2, P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디스턴스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데모에서 소스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저희 Hoops 커뮤니케이터의 모든 샘플 코드는 TypeScript와 JavaScript로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TypeScript를 사용하면 JavaScript로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코딩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Visual Studio 코드를 사용하면 동시에 어떤 IntelliSense Feature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Structure나 클래스 멤버 후보 등을 찾아주는데요. 이걸 쓰면 코딩이 훨씬 빠르고 에러 확인에 편리할 뿐만 아니고 웹을 디버깅할 때 있어서도 TypeScript를 JavaScript와 함께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저희 다큐멘테이션에 TSC 활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개발 중인 Hoops 커뮤니케이터 로드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웹으로 갈 때 뜨거운 주제가 바로 작업의 연결성, 즉 일관성인데요. 일종의 웹이 그전에는 단순히 표시해서 확인하는 데서 지나지 않고 데스크탑과 연결해서 작업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이 3D 웹에 대한 프론트엔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편집 기능, 즉 어떤 3D 모델 편집, 설계 변경 관리, 제품 컴피그레이션 변경 등 어떤 통합적으로 연결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웹과 모델링 커널의 통합도 필요한데요. 저희는 현재 저희가 핸드링 하고 있는 파라솔리드하고 폴리거니카의 통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기능 유저빌리티를 계속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ESM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ESM은 자바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와 유지 보수성이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앱을 릴로드 할 필요 없이 콘텐츠를 동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어서 데모 앱을, 데모 앱이 좀 촌시로 딱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련된, 세련되고 좀 깔끔한 UI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어떤 고급스럽고 좀 이지한 애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 분할 등 멀티 캠퍼스 및 오프스크린 렌더링, 그러니까 일종의 텍스처 위에다가 렌더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좀 더 파워풀하게 지원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API 사용자 기능을 좀 더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최신 기술 지원인데요. 개발도구 및 환경을 최신 상태로 이지하기 위해서 Node.js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OS도 모두 다 최신 버전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눅스 ARM, 특히 웹에서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쪽 아키텍처에 대한 지원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일종의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흡스 커뮤니케이터 개발 계획의 C 계열 표입니다. 스케줄 순서대로 왼쪽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D 커넥션, 스페이스 마우스는 완료했고요. 클라우드 관련 리눅스 ARM, 비주어빌리티 등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흡스 비줄라이즈입니다. 흡스 비줄라이즈는 저희의 간판 툴킷인데요. AR, VR 포함해서 데스크탑 및 모바일 전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용도의 그래픽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윈도우뿐만 아니고 리눅스, 맥OS, iOS, Android 등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플랫폼에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올해의 신기능 몇 가지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현재 아웃 오브 코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퍼포먼스 때문에 아웃 오브 코어와 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웃 오브 코어와 전처리 없이도 직접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억세스 해가지고 좋은 어떤 퍼포먼스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이나 리눅스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개선된 내용 중 하나가 측정, 매저먼트 관련한 개선입니다. 현재 흡수 비주얼라이즈에서는 매저먼트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데요. 이 매저먼트 디멘전 표시를 지어메트리에 연동시켜가지고 링크된 지어메트리와 해당되는 디멘전이 온오프 그 전에 이제 세그먼트만 활용을 했었는데 지어메트리 연동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어셈블리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세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저먼트 표시는 지어메트리 연동하기 때문에 부품을 아이솔레이션 한다든가 쇼하이드를 구현할 때 어떤 관련된 디멘전을 계속 표시할 건가 아니면 오프시킬 건가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하면 메트로로지 그러니까 계측 쪽에 굉장히 좀 편리해집니다. 특히나 모델 베이스 디자인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어셈블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흡수 데모 뷰어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개발 로드맵입니다. 먼저 퍼포먼스 관련인데요. 우리 3D 모델 데이터 사이즈는 커지고 퍼포먼스 요구는 늘어납니다. 따라서 비디오 랩 메모리 관리 기능이 요청이 돼가지고 비디오 메모리와 랩 메모리를 적절히 핸드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리스트를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관련한 기능들 특히 텍스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렌더링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볼륨 렌더링 지원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서피스 렌더링만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레벨업을 위해서 볼륨 렌더링을 적용하고 했습니다. 볼륨 렌더링은 아시다시피 CT 스캔이라든가 하는 데서 굉장히 요구하는데요. 폭셀 그래픽이나 3D 프린팅, 계측이나 해석 등 첨단 업무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볼륨 렌더링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볼륨에 대한 단면 커팅 또는 캡핑, 형상 추출 기능 등을 지원한 이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실렉션이라든가 하이라이트 이런 등 볼륨 렌더링 관련한 기능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OS와 GUI2를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QT6를 현재 대응하고 있지 못한데요. 이거를 올해 버전에 대응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넷 6 그리고 2019 버전에 멈춰져 있는 리얼 DWG의 최신 버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리눅스 ARM을 3D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PS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로드맵 스케줄은요. 현재 어떤 코터별로 개별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개 순서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릴리즈한 HOOPS Luminate입니다. HOOPS Luminate는 작년부터 저희 제품군에 추가됐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진처럼 선명한 렌더링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툴킷인데요. 일종의 실사 렌더링 툴킷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 PBR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부르는데요. HOOPS Luminate는 응답 스피드가 좋은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실하고 다양한 재료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OPS 비주얼라이저하고 연결을 위해서 브릿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HOOPS Luminate 제품 업그레이드와 개발 계획입니다. 원래 Luminate 제품은 옛날에 레드웨이 3D라는 그런 SDK가 저희 회사에 M&A 돼가지고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식으로 올해부터 HOOPS 계열의 포트폴리오로 제품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타 HOOPS 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스톨러, 다큐먼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벨레이션 하는 방법도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단독 툴입니다만 저희는 비주얼라이저하고 브릿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QtBase로도 단독으로 애플리케이션 작성이 가능합니다. 올해 업그레이드 계획으로는 Macintosh ARM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브릿지 비주얼라이저 브릿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브릿지를 탑재해 가지고 커뮤니케이터하고 연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패스 트레이싱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요.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것은 어떤 레이트레이싱에서 일부 선택적으로만 계산하는 그런 기능을 적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루미네이트 데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HOOPS 비주얼라이저와 루미네이트 사이에 브릿지가 제공되며 HOOPS 비주얼라이즈는 큐티용 루미네이트 샌드박스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미네이트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데모는 HBS MFC 샌드박스 데모입니다. 우선 익체인즈로 3D CAD 데이터를 가져오고 루미네이트를 사용해서 고품질 렌더링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익체인지 샘플 중에 SolidX 샘플을 디스크 브레이크 어셈브리를 불러보겠습니다. 렌더링 메뉴에서 여기에다가 흡수 루미네이트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렌더링 다이얼로 루미네이트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Material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재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크를 하면 이 해당되는 재질이 루미네이트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플래스틱을 적용을 해보면 플래스틱을 color를 유지해서 적용을 하겠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한 형태로 바뀌죠.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배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HDR 파일을 쓰는데요. 일종의 뒤에 있는 배경이나 반사 이미지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HDR 환경 맵 파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방향 벡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모델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장, 하, 좌, 우 이거를 세팅해서 배경을 맵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게 일종의 빛의 반사를 계속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어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좋은 하이 퍼포먼스의 하드웨이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깨끗한 원하는 사진과 같은 그런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는 깃업의 원리 제정인데요. 혹시 그 전에라도 소스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소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어차피 뒤져보면 다이얼로그 초기화라든가 메시 동기화 그다음에 비주얼 라이즈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 핸들링, 페이스 핸들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룰미네이트 그릿지는 비주얼 라이즈에 익숙한 사용자는 바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PS 외에도 3df에서도 이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는 제가 아까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같이 공유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빼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저희 핵섭 3d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커뮤니티가 많이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파트너 석세스토리 이런 등이 있는데 블로그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악역 정보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개념도 블로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좋은 개념을 구글링 해가지고 번역해서 돌려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포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샘플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성공 사례도 파트너 석세스토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 웨비너는 처음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빼먹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등록이 떠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에게 전달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인데요. 채팅창에 아까 레이즈 핸드는 좀 봤는데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일단 질문을 지금 안 계시면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너 종료 후에 앙케이트가 갈 텐데 앙케이트 평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다음 기회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빼먹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흡스2024 제품 업데이트 웨비너 코리아 세션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Arrude WithersET Ça도 룰 정호인 soci다고